현재 상공에 불고 있는 강한 서풍 편서풍은 지금까지에 비하면 남아하여 매일 26일 월요일 저녁의 시점에서는 일본 열도에 거의 바로 이에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편서풍은 그 후 더욱 남아할 것으로 보이며 곧 동쪽으로 진로를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14호 난마돌과 15호 태풍 탈라스가 다가왔을 때와 기압 배치가 크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향후의 움직임을 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6호 태풍 노르는 내일 26일 새벽 1시에 필리핀 마닐라 그리고 27일에는 베트남 단항을 향해 서진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17호 태풍 꿀랍과 18호 태풍 로키는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곧 17호 태풍 꿀랍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군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는 빨간색 서클로 태풍 발생을 경고하고 있으며 주변의 수온도를 보면 30도 전후로 높고 각국의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보면 17호 태풍 꿀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선 열대저기압이 곧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그 후 북상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일본의 남해상은 상공의 고기압으로 덮여있지만 자세한 세력을 보면 오키나와 부근과 일본의 훨씬 남동해상의 두개로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열대저기압은 그 사이를 진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시 정리하여 설명해드리면 며칠 전과 민근 해상의 순환장 형태로 발달하기 시작한 96호 열대요란이 지속발달하면서 제17호 태풍 꿀랍의 발생도 임박한 상황입니다. 현재 열대저기압 td등급 승격을 목전에 두고 있는 96호 열대요란은 북마리아나 제도사입한 국제공항에서 북동쪽으로 약 130km가량 떨어진 해상이 인근 지점에 자리하고 있으며 중심기압 1,300hPa 중심 최대 풍속 시속 약 37km의 수준입니다.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를 보면 96호 열대요란에 대하여 주황색 서클에서 오늘 빨간색 서클로 수정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곧 17호 태풍 꿀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빨간색 서클 표시가 된 96호 열대요란은 불과 하루 만에 jtwc에서 다시 tcfa 통보문이 발효되면서 향후 24시간 이내에 열대저기압 td단계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문제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지만 한반도로 올라올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현재로 봐서는 13호 태풍 무르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로로 북서태평양 먼바다로 가면서 한반도와 일본에 영향을 주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 보이지만 태풍의 경로는 수시로 바뀔 수가 있으므로 계속하여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